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레스텔라가 재해석한 영화 데브 OSD, 파일라 피우 피아노 해외 반응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영화 데브 OSD로도 유명한 음악으로 이탈리아의 거장 니노 로타가 작곡했습니다. 데브 영화에서 시칠리아 시퀀스에서만 나오는 곡이지만 워낙 중독적인 멜로디로 누구나 한번 들어봤을 법한 곡입니다. 원래는 연주곡인데 이후 이탈리아어 가사가 붙여진 곡이 바로 파일라 피우 피아노입니다. 워낙 오페라 곡으로 유명했기에 해외 국내에 할 것 없이 많은 가수들이 커버했었고 팬텀 싱어에서 강영호님이 정필립님과 2대2로 부른 곡이기도 합니다. 부류의 명곡에서 포레스텔라는 많은 명곡들을 멋지게 편곡했지만 이 노래는 곡 자체도 웅장한데 포레스텔라가 각잡고 부른 곡으로 듣고 나서는 절로 박수가 나오는 환상적인 무대입니다. 고운 목소리로 강영호님이 곡을 시작하고 조린규님의 절제되었지만 힘찬 보이스가 이어지며 고우림님의 깊은 저음으로 관객을 사로잡은 뒤 배두우님의 슬픈 목소리 그리고 나서 다양한 애드립과 화음으로 전율을 잃게 하는 무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대가 끝나면 기립박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포레스텔라의 파일라 피우 피아노 해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There they are with the suits! There they are with the suits! So careful. So careful. Come on! Was being so delicate with every note Lovely control 강형우님의 특유의 부드럽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해 보는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조 민규님은 성악가 출신답게 자신의 전공을 발휘하며 완벽한 이탈리아어 발음과 훌륭한 발성으로 곡을 이어받았습니다. 고우림님의 목소리가 나오면 역시나 깊은 저음으로 리액터들이 놀라는 모습이죠. 고우림님의 목소리로 노래를 들어요. 고우림님의 목소리로 노래를 들어요. 고우림님의 목소리는 리액터가 말한 것처럼 노래에 풍미를 더합니다. 고우림님의 목소리로 노래를 들어요. 고우림님의 목소리로 노래를 들어요. 포레스텔라의 화음이 덧붙여지니 더 듣기 좋습니다. 고우림님의 목소리로 노래를 들어요. 고우림님의 목소리로 노래를 들어요. 포레스텔라는 각각의 목소리로 청중을 사로잡고 완벽한 하모니로 또 놀라움을 줍니다. 포레스텔의 목소리로 노래를 들어요. 로몬님의 목소리로 노래를 들어요. 4명의 클라이막스는 듣는 순간 소름이 돋을 수 밖에 없는 파트입니다. 이 노래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oh my god, i have the goosebumps, my friends, and i like this beautiful band and of course this culmination is so powerful. wow 화음이 끝나고 고우리님의 저음만 나오는 부분이 특히 귀를 사로잡습니다. the vocals are not joke 이 노래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이 노래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プロベース하 hockey 이것은 평범한 인상에서 태어난 성장입니다 There's a lot of sound amazing I love this cool impression of course it's so beautiful for all tiny of sounds 지금까지 박수가 절로 나오는 프레스텔라의 팔라피오 피아노 해외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관객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장면들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레스텔라는 현재 전국투어 콘서트를 진행 중입니다. 콘서트에서 또 얼마나 관객들을 감독시키고 놀랄길지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더불어 첫 미니앨범도 나왔다고 하니 프레스텔라 팬들에게 행복한 6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